8월 4일 아침 9시 입니다. 여기 지금 투알루밍 메도를 지나고 있어요. 저 앞에 보이는 산 저기가 사람들 몇 명 있고 저 왼쪽으로 가 다네우 패스 가 있는 기시고 여기 메도가 아주 멋지네요. 메도가 이렇게 투알루밍 메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아주 멋진 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밑에 약간 염폭 파인 듯하게 보이는 저것은 크릭이에요. 라이얼 크릭입니다. 라이얼 크릭인데 저기 송어가 아주 굉장히 많고 수영하고 다니는 게 보여요. 사람 눈으로 밖에서 밑바닥도 다 들여다보이고 자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나온 길 잠묘 트레일로 지나온 길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아주 멋진 메도 산 메도가 이렇게 있고 저쪽 우리 단의 패스로 넘어갈 예정이구요. 경치가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